생각하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우리 시에 구름산 지구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수도권에서 제일 큰 24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개발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인데 그러니까 토지주들한테 그대로 다 환지를 돌려드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시가 진행하지만 시는 전혀 수익을 남기지 않고 토지주들한테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환지로 돌려드리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측면이 있냐면 수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토지주들로 계속 협의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약간 개발하는 방식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환지 개발 방식의 사업은 지작물도 많고 그러면 굉장히 하기 힘든 사업이거든요. 또 여기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뎌서 주민들이 늘 미안함을 갖고 있는데 그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올해 거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때문에 늦어지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공공재개발 사업도 하고 이런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좀 잘 어떻게 주민들이 의지를 잘 모아서 합의가 좀 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텐데 그런 사업들이 늦어져서 좀 좀 저도 답답하고 한데 최대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그냥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속도가 늦어져서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 교통 관련 이야기 나왔으니까 광명역 KTX 이용률이 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많아집니다. 네, 지금 KTX 광명역 이용률이 1, 2, 3, 4, 5, 6, 7, 8, 몇 위일 것 같아요. 역사 중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으니까 중간 위로 바라봐야 되니까 한 4위권? 3, 4위권? 3위입니다. 3위요? 네,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랐는데 한 4위, 5위 할 줄 알았는데 서울, 부산 다음으로 광명역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 광명역이 2004년도에 개통됐거든요. 올해가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주년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건데 KTX 광명역이 개통되면서 광명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져요. 제가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명이 복잡해서 생각하고 하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노후가 되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노후가 되면 정신력이 문제가 생겨요. 우울증이 많이 오잖아요.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경제력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사회관계력이 떨어지잖아요. 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4, 50대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노후 대비 전략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직원들과 이틀 동안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했고 조만간에 포럼을 두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그 포럼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포럼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관련된 부서 다 모아서 토론을 통해서 사업 방향 설정하고 별도의 포럼을 지속해야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의 형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상상하면 괜히 즐거워요. 가슴이 막 뛰고 지금은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이 분야가 3위였어요. 3위. 이것도 한 85% 정도가 이 정책에 찬성했습니다. 1위는 지역화폐.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화폐. 광명시가 올해 130억 발행하거든요. 120억 발행하는데 그게 1위였고요. 2위가 작년에 난방비가 많이 올라와서 생활안전지원금 가구당 10만 원씩 들였거든요. 교회 2위, 3위가 2위 정책이었습니다.